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2부 7월 10일 사람들에게서 롯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변하는지 자네가 그걸 한번 봐야 하는데 말이지 그 중에는 나에게 그녀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네 마음에 들다니 나는 이 표현이 죽을 만큼 싫다네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녀의 모든 영혼과 감정을 놓치고 단순히 마음에 들기만 알 수 있단 말인가 마음에 드느냐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도 물어보았다네 7월 11일 엠 부인의 상태가 아주 나쁘다네 나는 부인의 쾌유를 기도하고 있어 그것이 롯데의 마음을 돕는 길이니 말일세 나는 그 부인이 집에서 가끔 롯데를 만나곤 하는데 오늘 롯데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 M 노인은 성격이 아주 고약한 구두새로 당연히 그 부인에게도 평생 불평만 늘어놓고 인색하게 굴며 괴롭혔어 하지만 그럼에도 부인은 살림을 잘 꾸려왔지 며칠 전 의사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불러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지 내가 죽고 나서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전에 당신에게 고백할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한 푼 한 푼 아끼며 알뜰하게 살림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 30년간 당신을 속인 일은 내가 사과할게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당신은 식비와 살림에 쓰는 돈으로 아주 적은 금액을 주었죠 그 이후 우리 살림이 더 커지고 사업이 번창해도 당신이 내게 주는 생활비는 똑같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더 달라고 말해도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식구가 제일 많았던 그 시기에도 나는 고작 칠굴덴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했어요 나는 별말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모자라는 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보충했어요 아마 아마 어느 누구도 안주인이지만 금고에 손을 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한 푼이라도 낭비한 것도 아니니 아무 말 않고 죽어도 나는 당당해요 하지만 뇌 뒤를 이어 살림을 하는 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를 텐데 당신은 왜 내 전처처럼 못하냐고 들복을 것이 뻔하니 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테와 놀라울 정도로 어리석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다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정도의 살림살이라면 누가 보아도 두 배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는 것을 알 텐데 일주일에 칠굴덴으로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야말로 집에 줄지 않는 기름항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을 직접 본 것이라네 7월 13일 아니 그건 내 착각이 아닐세 나는 로테의 검은 눈동자에서 나와 내 운명에 대한 진지한 공감을 읽었어 그렇다네 나는 분명하게 느꼈어 그리고 그걸 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어 그건 내가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네 나를 사랑한다니 이것이 나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자네는 내 모든 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부 이야기하는 것일세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존경스러워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지 이건 내 착각인 걸까 아니면 그저 진실한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일까 내가 로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낄 때면 나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 약혼자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내 모든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단건마저 빼앗긴 사람과도 같은 기분을 느낀다네 7월 16일 내 손가락이 우연히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면 우리의 발이 식탁 밑에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 모든 맥박은 얼마나 빠르게 요동치는지 나는 불에라도 데인 듯 얼른 운출이지만 알 수 없는 힘은 자꾸만 나를 앞으로 잡아당긴다네 모든 감각들이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 같아 아 그녀의 순결하고 순진무구한 영혼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그런 작은 호의가 나를 얼마나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지 말이야 그녀는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몸을 나에게 바싹 기울여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천사 같은 입김이 내 입술에 닿기도 해 그러면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쓰러지는 것 같다네 빌 헬름? 그렇다고 내가 이 천국 같은 존재를 이 신뢰의 화신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나를 이해하겠지 아니야 내 심장은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야 그저 약할 뿐이라네 너무 약할 뿐이야 그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나에게 너무 성스러운 존재야 그녀 앞에서는 모든 욕망이 사라져버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내 마음도 전혀 모르겠다네 그건 마치 영혼이 내 모든 신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지 그녀에게는 천사의 힘을 받아 피아노로 연주하는 곡이 하나 있다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감정이 풍부한 곡이야 그녀가 좋아하는 곡이지 로테가 이 곡의 첫 음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고통과 혼란 우울에서 해방된다네 고전음악이 가진 마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는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네 이런 단순한 노래가 나를 사로잡다니 그리고 그녀는 그 노래를 연주할 때를 잘 알고 있어 종종 내가 내 머리에 총이라도 쏘고 싶어질 때라네 그 연주는 내 영혼의 혼란과 어둠을 걷어내고 나는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네 7월 18일 빌 헬름 이 세상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불 꺼진 환등기와 같겠지 작은 램프를 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형상이 하얀 벽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설사 그것이 그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환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소년처럼 그 앞에 서서 늘 기쁨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오늘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모임이 있어서 롯데에게 갈 수 없었다네 내가 어떻게 했겠나 오늘 그녀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어서 내 하인을 롯데에게 보냈다네 얼마나 초조하게 하인을 기다렸는지 또 그 하인을 다시 보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 부끄러움이고 뭐고 그 하인의 머리를 붙잡고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었다네 음...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야광석이라는 돌은 낮에 햇빛 아래 두면 밤에도 한동안은 빛을 낸다고 하더군 그 하인이 바로 내게 그런 존재였다네 롯데의 눈길이 그 하인의 얼굴 그의 뺨과 윗돌이 단추와 옷깃에 닿았었다고 생각하니 그의 모든 것이 성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어 그 순간에는 누가 천 달러를 준다 해도 그 하인과 바꾸지 않았을 거야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이 나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일세 거 너무 웃지 말게 빌헬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단지 환영일 뿐일까 7월 19일 롯데를 만나야지 아침마다 기쁨에 겨운 나는 아름다운 햇살의 상쾌함을 느끼며 이렇게 외친다네 롯데를 만나야지 하루 종일 이것 외에 다른 소원은 없다네 모든 것 모든 것이 이 소망 안에 녹아 있다네 7월 20일 나에게 대사와 함께 X에 가보는 게 어떠냐는 자네의 제안에는 따를 수 없네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대사는 좀 불쾌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은가 내 어머니가 내가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자네의 말은 나를 웃게 만들었네 내가 지금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내가 완두콩을 세든 렌즈콩을 세든 무엇이 다르다시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상의 일이란 따지고 보면 다 하자 따지고 보면 다 하자할 것 없네 자신의 열정이나 스스로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나 돈 명예를 위해 일하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일 뿐이야 7월 24일 그림 그리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자네의 충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네 사실 그 이후로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나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적은 없었어 작은 돌덩이 하나 작은 풀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네 내 표현력은 너무 비낙하고 모든 것들이 내 영혼 앞에서 희미하게 떠다니며 변화해 그 윤곽조차 잡기 어려워 내게 점토나 밀랍이라도 있다면 무엇인가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나는 점토를 구해볼 작정이야 비록 케이크밖에 못 빚더라도 말이지 로테의 초상화를 세 번 시도했는데 세 번 다 실패하고 말았어 예전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능숙하게 해내던 일이었기에 내 마음은 너무 괴로웠다니 결국 로테의 실루엣을 그렸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지 7월 26일 사랑하는 롯데 내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할 테니 더 자주 더 많은 일을 주시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모래를 뿌리지 말아주시오 오늘 편지를 받자마자 입을 맞추었는데 입에서 모래가 씹혔다오 7월 26일 그녀에게 너무 자주 가지 말자고 벌써 여러 번 다짐했다네 그러나 크게 잘 지켜질 리가 있겠는가 매일매일 유혹에 굴복해버리고 만다네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만큼은 집에 머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네 그러나 그 내일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나를 발견한다네 그게 아니라도 저녁에 내일도 오실 거죠? 라고 로테가 묻는데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는가 혹은 로테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그녀에게 답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 어떤 날은 날씨가 좋아 발하임에 가곤 하는데 거기서 그녀 집까지 겨우 30분이야 그곳에 가면 나는 그녀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네 결국 나는 어느새 그녀 곁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지 예전에 할머니에게 자석으로 된 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배가 그 산 가까이로 가면 갑자기 모든 쇠부치들이 산에 달라붙어 버리는데 못이 전부 산으로 날아가 버려 불쌍한 선원들은 무너져 내리는 나무판자들 사이에 깔려 죽게 된다는 이야기였지 7월 30일 아 알베르트가 돌아왔으니 나는 떠나야겠지 그가 정말 훌륭하고 기품 넘치는 사람이어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나 완벽한 로테를 내 눈앞에서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는 승자야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비렐름 그녀의 약혼자가 여기 있다네 늠름하고 멋진 남자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다행스러운 일은 그가 도착한 그 자리에 나는 없었다는 사실이라네 거기에 있었다면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겠지 게다가 그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 내 앞에서는 한 번들 로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로테에게 존경을 보이는 그 모습에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역시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 생각에 그건 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로테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여성들은 섬세하고 현명하다 할 수 있지 자신을 숭배하는 두 명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그녀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나 늘 그런 일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나는 알베르트에 대한 존경을 부정할 수가 없다네 그의 차분한 외모는 숨길 수 없는 내 불안한 성격에 비해 눈에 띈다네 그는 감성도 풍부해서 로테의 진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는 불쾌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아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내가 무엇보다 가장 증오하는 인간의 죄 아닌가 그는 나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네 그래서 로테에 대한 나의 사랑 그녀의 행동에 대한 나의 따뜻한 애정은 그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지 아 그럴수록 그는 더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네 그가 질투심에 로테를 괴롭히는 게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였더라도 질투의 악마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았을 것일세 어찌되었든 로테와 함께하는 기쁨은 사라져버렸다네 이것을 어리석음으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무슨 상관인가 지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나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네 알베르트가 오기 전부터 지금 내가 겪을 일들은 말이지 나는 알고 있었네 나는 아무 권리가 없고 로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은 말일세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나 아름다운 사람은 앞에 두고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너무 많은 애정을 바라지는 않았다는 말일세 그런데 지금 그가 실제로 돌아와 그녀를 채가는 것을 멀뚱히 눈뜨고 보고 있어야만 한다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내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다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배, 세 배로 비웃어줄 것이네 그런 허수아비 같은 놈들을 내쫓아 버릴 것이네 나는 숲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어 그러다 로테에게 갔는데 정원 정자에서 그녀 옆에 알베르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네 그래서 그만 바보같이 엄청난 장난을 치며 혼란스러운 행동을 해대기 시작했지 세상에 맙소사 오늘 로테가 나에게 말하더군 제발 부탁이니 어제 저녁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좀 무섭기까지 해요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나는 알베르트에게 바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어 그가 자리를 비우면 나는 얼른 럭데에게 달려간다네 그녀가 혼자 있는 모습은 언제나 나에게 편안함을 안겨준다네 8월 8일 친애하는 친구 빌 헬름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비난하기는 했지만 자네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네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 사실 본질적으로는 자네의 말이 맞아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 단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 세상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은가 메이브리코와 납작코 사이에도 아주 다양한 모양의 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도 아주 다양함이 존재하는 것이라네 그러니 자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단순한 흑백 논리를 부정하는 나를 나쁘게 여기지 말게나 자네는 럭데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그만 단념하고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말고 절망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라고 말일세 친구여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은 그리 쉽지 않다네 자네는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단검을 들어 그 고통을 단번에 끝내라고 충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힘을 빼앗는 그 병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환자의 용기마저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긴 자네는 내게 비슷한 비유를 들어 반박하겠지 망설이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팔 하나를 잃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고 나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자네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이걸로 충분해 아무튼 빌 헬름 가끔 자리를 박차고 어디론가 떠날 용기가 생길 때가 있다네 만약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리로 갈 것이라네 8월 8일 저녁 나는 오늘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일기장을 다시 펴들었다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 그동안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한 걸음 한 걸음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었네 모든 상황이 아주 분명했음에도 나는 마치 어린아이 같기만 했어 지금도 역시 모든 상황이 명확한데도 그다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네 8월 10일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나는 아마 제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한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의 나처럼 완벽한 조건을 가지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맞는 말일세 행복이 넘치는 가족의 한 명으로 대접받으며 노인은 나를 아들처럼 대하고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어 그리고 롯데의 사랑 그대가 진실한 알베르트 그가 변덕스럽고 무례한 행동으로 나의 행복을 망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세 그는 나를 따뜻한 우정으로 감싸고 있어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롯데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네 빌 헬름 우리가 산책을 하며 롯데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웃을 거야 세상에 우리 관계처럼 웃긴 것이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나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네 한 번은 알베르트가 훌륭했던 롯데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롯데에게 집안과 아이들을 부탁하고 그에게는 롯데를 부탁한다고 했어 그 순간 이후 롯데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했다고 하더군 마치 진짜 어머니가 된 것처럼 한 눈도 팔지 않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면서도 늘 쾌활하고 밝게 살았다고 하더군 나는 말하는 그의 옆을 따라 걸으며 길가에 빈틀꽃을 꺾어 조심조심 꽃다발을 만들었다네 그리고 꽃다발을 흐르는 냇물에 던지고 꽃다발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어 내가 자네에게 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알베르트는 여기 계속 머물 것이라네 그는 궁정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아마도 수입도 좋고 주의도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거야 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나 역시 본 적이 없다네 8월 12일 아, 자네도 알다시피 알베르트는 하늘 아래 가장 훌륭한 사람일세 하지만 나는 어제 그와 예상치 못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 어제 나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네 말을 타고 산으로 여행을 갈까 했거든 지금 이 편지도 산에서 쓰는 거라네 그의 방을 둘러보다보니 권총 몇 자루가 눈에 들어오더군 권총 좀 빌려도 될까요? 내가 말했지 여행 때 가지고 갈까 싶군요 그렇게 하시죠 그가 대답했어 장전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 총은 다 장식용일 뿐입니다 내가 한 자루를 집어들자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어 예전에 조심한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켜 그 이후로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호기심이 들었다네 아 예전에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서 석 달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장전은 안 되어 있었지만 총 두 자루가 있어서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죠 비가 오던 어느 오후였는데 하는 일이 없이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 총을 장전에 놓아야겠다고 말이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인에게 권총을 주면서 손질해 총알을 장전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인 녀석이 하녀와 시시덕 거리다 그녀를 놀라게 해주려고 세상에 맙소사 총구에 청소소를 꽂은 채 위협하다가 그만 총을 쏴버린 거죠 청소소리 날아가 하녀의 오른속 엄지손가락을 으스러뜨려 버렸답니다 큰 소동이 벌어지고 저는 치료비도 전부 물어주어야 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절대로 총을 장전해 두지 않습니다 조심한다는 게 뭔지 참 묶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말이죠 아, 자네도 알다시피 고정하고 보탠다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말아 아, 이번에도 역시 그는 자기 이야기에 신춘했다네 나는 결국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두고 안 두고 망상에 잠겼어 그러다 권총의 총구를 내 오른쪽 관자놀이에 껴누었더네 껴누었더네 어, 그가 소리치며 권총을 빼앗았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전되지 않은 총이라면서요 내가 말했네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조급하게 덧붙였어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총으로 쏠 만큼 어리석을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그 생각만으로도 불쾌하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외쳤네 무슨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그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현명하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왜 그렇게 전부 판단해야만 합니까? 그런 행동의 속사정을 생각해보기나 한 겁니까? 당신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하게 알기나 한 겁니까? 정말 그걸 안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알베르트가 말했네 원인이 어찌 됐든 변함없이 나쁜 행동들은 있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동의했지 그렇긴 하죠 친애하는 친구 나는 말을 이었어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살기 위해 도둑질한 사람은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까? 부정한 아내와 비열하게 간통한 남자를 자신의 정당한 분노로 처벌한 남편에게 누가 떳떳하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취해 몸을 던진 소녀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법 자체도 그리고 냉정한 학자들도 분명 이해하고 처벌을 유보할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베르트가 반박했어 열정에 서로 잡혀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치광이와 다름없기 때문이죠 아 당신 내 이성적인 사람들이란 나는 웃으며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네 열정 술주정 광키 당신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죠 당신 내 도덕적인 인간들은 술 취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을 혐오하며 그 옆을 성직자처럼 지나친 뒤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아닌 것을 바리세인처럼 신에게 감사하겠죠 아 나는 여러 번 술에 취해보았고 광기에 가까운 열정에도 사로잡혀 보았지만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대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주정병이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군가가 자유롭고 고상하고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한다면 예외 없이 이런 소리를 듣죠 저 사람은 술에 취했군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당신 내 멀쩡한 사람들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 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 말이죠 그건 역시 당신의 궤변인 듯합니다 알베르트가 말하더군 당신은 모든 걸 너무 과장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자살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나약함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죽는 편이 훨씬 자유로울 테니까요 나는 논쟁을 끝내려 했다네 내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가 아무 의미 없는 일반 논만 늘어놓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 그의 논리는 전에도 자주 들었고 나는 그때마다 자주 화를 냈었다네 그래서 이번에는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네 지금 나약함이라고 했습니까 부탁하는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폭군의 폭정에 분노한 국민이 일어나 결국 그 폭정의 사슬을 끊는 것을 보고도 당신은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짐을 가볍게 번쩍 들어 올리는 사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 여섯 명을 때려 눕힌 사람도 나약함이라고 부를 겁니까 긴장하는 것은 강함이라고 하면서 왜 긴장과 열정이 과한 상태는 그 반대가 되는 겁니까 알베르트는 나를 쳐다보았네 그리고 말을 이었지 아 나쁘게는 듣지 말아요 하지만 당신이 든 예는 이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말했네 종종 내 비유 방식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면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볼까요 공감을 해야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을 얻는 것일 테니 말이죠 나는 말을 계속 이어갔네 인간의 본성은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기쁨이나 슬픔 고통을 어느 한계선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강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한다면 열병에 걸려 죽는 사람은 겁쟁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쾌변이에요 너무 말이 심하군요 알베르트가 소리쳤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심하진 않아요 내가 덧붙였다네 당신도 인정하겠지요 병이 들어 신체가 쇠약해져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다시는 생명활동을 되돌려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 이걸 우리의 정신에도 적용해 볼까요 자신이 살면서 얻은 인상이나 생각이 굳어져 편견 속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죠 그런 그가 열정에 휩싸여 냉정한 이성을 잃고 만다면 그는 결국 파멸하고 말 겁니다 불행한 그 사람에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무리 충고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자의 침대 옆에 서 있어도 그 사람에게 조금의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베르트에게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린 듯했네 나는 얼마 전 물에 빠져 죽은 한 소녀를 떠올리고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네 그녀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였죠 집안 살림이나 하며 정해진 좁은 범위에서만 생활하고 규칙적인 일을 하며 자랐어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죠 아 즐거움이라고는 하나씩 장만해둔 옷을 차려입고 또래 친구들과 일요일에 시내로 놀러가거나 아니면 큰 축제가 열리는 날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가끔 이웃 여자와 몇 시간씩 다른 사람들의 뒷소문에 대해 흉을 보거나 다툼이 벌어지면 그 원인에 대해 신이 나서 수다를 떠는 게 전부였겠지요 그러나 그녀의 정열적인 본성이 내면의 욕망을 느끼게 되었는데 주변 남자들의 꼬임이 그걸 더 증폭시켜 결국 이전의 즐거움들이 다 시시해져 버린 겁니다 그 남자를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를 만난 아가씨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사라지고 그녀는 그를 빼놓고는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이 오로지 그만 존재하게 되었지요 그가 유일한 존재가 된 겁니다 부질없는 허영심으로 경박한 쾌락만 쫓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직 그의 아내가 되어 그녀가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행복과 자신이 영원히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확신시켜주는 그의 거듭된 약속과 그녀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달콤한 사랑의 애문은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모든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최고치의 행복에 잠겨 그녀가 바라던 모든 행복을 향해 팔을 뻗었죠 그때 그녀가 사랑하던 그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충격으로 얼어붙은 그녀는 정신을 놓아버린 채 심연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온통 어둠뿐 어떠한 희망이나 위로는 물론이거니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죠 그녀의 전부 그녀 존재 그 자체였던 그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 앞에 펼쳐진 넓은 세상도 보지 못하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느꼈어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그녀는 참기 어려운 고통에 신음하는 심장을 잡은 채 죽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잠재워 버리려고 아래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알베르트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질병의 경우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것들로 가득한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리석은 아가씨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도 진정이 되고 당신을 위로해 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저주나 받을 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요 이런 바보 같으니 열병에나 걸려 죽다니 조금만 기다리면 기력을 회복하고 몸도 나아져 들끓는 피도 가라앉을 텐데 모든 것이 나아져 오늘까지 살아있을 텐데 말이야 알베르트는 그런 비교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했네 몇 가지 반론을 더 제시하더군 내가 그저 단순한 어린 소녀를 예로 들었다는 것 그리고 편견 없이 좀 더 식견이 넓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내 친구요 나는 소리쳤어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오 이해력이 낮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있다든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격정에 사로잡혀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내 모자를 집어들었다네 마음이 정말 답답했어 우리는 그렇게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졌어 서로를 이해한다는 일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8월 15일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사랑처럼 인간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은 없다는 거야 나는 롯데의 태도에서 롯데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느낀다네 느낀다네 아이들도 당연히 내가 매일 아침 다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오늘 나는 롯데의 피아노를 조율하러 갔지만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동화를 읽어달라고 졸라서 결국 하지 못했다네 롯데 역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라고 하더군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 간식빵을 잘라주었고 아이들은 롯데가 주는 것처럼 잘 받아 먹었어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손이 시중을 들려주는 공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러면서 나는 역시 많은 걸 배운다네 정말일세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네 전에 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 내가 세세한 부분을 잊어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금방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챈다네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노래 가사를 외우듯이 암송하면서 연습하고 있어 나는 여기에서 배운 사실이 있다네 작가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수정해서 개정판을 내면 문학적으로는 나아졌더라도 그의 작품에는 어느 정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 첫인상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것이지 인간은 모험적인 것에 귀가 솔깃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만큼 첫인상도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지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지 그러니 그것을 없애거나 지우려는 사람은 아마 후회할 것일세 8월 18일 지금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받는 악령이 되어 어디든 내 뒤를 쫓아다니고 있다네 예전에 나는 큰 바위에서 시작하여 강 너머 언덕까지 뻗어있는 풍요로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내 주변을 둘러싼 자연이 싹트고 샘솟는 것을 바라보았어 키가 큰 나무들로 울창하게 뒤덮인 산과 아름다운 숲으로 구비치는 골짜기 갈대밭 사이로 빛나게 흐르는 시냇물과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흩어놓은 사랑스러운 구름을 보았지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때면 모기떼는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 속에서 부지런히 춤을 추고 마지막 햇살 속에서 딱정벌레들은 풀습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어 사방에서 윙윙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놀라 바닥을 보면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바위에부터 양분을 빨아들이는 이끼와 마른 모래 언덕 아래까지 자란 관목은 나에게 활짝 열린 자연의 내미라고 빛나며 성스러운 삶을 보여주었어 그럴 때마다 내 따뜻한 심장은 그 모든 것을 가득 안고 흘러 넘치는 풍족함은 나를 신처럼 느끼게 해주었다네 끝없는 세상의 위대한 형상들은 내 영혼 속에서 활기차게 요동쳤지 거대한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절벽 위에 올라선 내 아래로 자리한 깊은 호수와 그 아래로 흐르는 강물 숲과 산 속에는 메아리가 퍼졌어 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힘들이 땅 깊숙한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길러내는 것을 보았네 그런 수많은 창조물이 바로 이 땅 위에 하늘 아래 가득한 것이지 모든 곳에 수많은 생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라네 그러나 인간은 겨우 작은 집에 안전하게 모여 살면서 이 넓은 세상을 이성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다니 어리석은 바보들 스스로가 너무 작은 존재이다 보니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인 줄 아는 꼴이라니 영혼한 조물주의 영혼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험한 산악지대부터 황야를 거쳐 미지의 대항 끝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티끌마저 다 반겨준다네 아, 그때 나는 얼마나 자주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학의 날개를 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건너러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영혼하신 분의 거품 가득한 잔에 담긴 생동하는 생명의 기쁨을 마시고 짧은 순간일지라도 모든 생명을 내면에서 스스로 창조해내는 존재의 행복감을 한 방울이라도 내 가슴 속에 담고 싶었다네 친구여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으로도 내 가슴은 충만해지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쁨들을 다시 되새기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의 불행이 더 크고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네 내 영혼 앞에 있던 장막이 거치고 무한한 생명의 무대가 영혼이 입을 벌린 무대의 시면으로 돌변하고 말았다네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도 자네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바뀌어 가더라도 폭풍에 휩쓸리고 물에 가라앉고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온 힘을 다해 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매 순간 자네와 주변 사람들의 기력을 빼앗고 자네 스스로를 파괴자로 만들 수밖에 없게 한다네 가장 가벼운 산책마저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생명을 빼앗고 우리 발길 하나에 공들여 지은 개미집이 무너져 그 작은 세계를 비참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가끔 일어나는 세상의 큰 재앙 마을을 휩쓸어버리는 홍수 도시를 삼켜버리는 지진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네 내 마음은 자연 곳곳에 숨어있는 힘에 흔들리는 것이지 그 힘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웃과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들이 빚어내는 힘에 둘러싸인 채 불안에 떨고 있어 나는 여기서 삼키고 되새김치를 영원히 반복하는 괴물을 보고 있다네 8월 21일 아침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나는 헛되게도 그녀를 향해 발을 뻗어보네 풀밭 위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에 기스를 퍼붓는 행복한 꿈에 속고 난 다음이면 나는 밤마다 침대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곤 하지 그렇게 반쯤 잠이 덜 낀 상태로 그녀를 찾기 위해 침대를 더듬다가 정신이 들면 억눌려있던 가슴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네 나는 어두운 미래를 대면하고 절망적으로 흐느켰다네 8월 22일 불행이도 피렐름 활동적이던 나는 불안정하고 게을러졌어 무작정 빈둥거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네 상상력도 남아있지 않고 자연을 보아도 별다른 느낌을 받지 않아 책도 나를 거부한다네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겠지 아 자네에게 맹세하건대 나는 가끔 날품파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네 아침에 눈을 뜨면 오직 그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을 가질 수 있게 말이지 나는 종종 이래 파묻혀 사는 알베르트가 부러워 내가 그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한다네 몇 번이나 공직자리를 알아보려고 자네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낼까 생각도 했어 아마도 자네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겠지 오래전부터 나를 아끼는 장관이 공직일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네 때때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몸에 안장구와 굴레를 채우게 했다가 죽도록 달리고 혹사당이 쓰러진 말에 대한 우화가 다시 떠올라 생각을 바꾸었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 친구 혹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아마도 조급함이 아닐까 어디든 나를 따라다니는 초조함이 아니겠나 8월 28일 내 병을 고쳐야만 한다면 이 사람들만 알 수 있겠지 오늘은 내 생일이라네 아침일지 알베르트에게서 선물이 왔어 상자를 열자 분홍색 리본이 바로 눈에 들어오더군 그 리본은 내가 처음 로테를 만났을 때 그녀가 옷에 달고 있던 거야 나는 몇 번이고 그 리본을 청했었다네 그리고 작은 문고판 책 두 건이 있었는데 페트슈타인판 호메로스로 전부터 내가 갖고 싶었던 책이야 산책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에르네스티판 호메로스는 거추장 스러웠거든 보게 그들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작지만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을 찾아내 우정의 선물을 해주었네 주는 사람의 허용심을 담아 받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빛나는 선물보다 천배나 값진 것이지 나는 그 리본에 키스를 퍼붓고 숨쉬는 순간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날을 추억했다네 비렐름 그저 그렇다는 것이지 내가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네 인생의 개화도 그저 망상인 것을 얼마나 많은 꽃이 피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얼마나 적은 수의 꽃이 열매를 맺는가 그리고 그중 얼마나 적은 열매만이 잘 익어가겠나 하지만 그렇게 익은 열매만으로도 이 세상은 충분하지 그렇지만 말일세 친구 그 무르익은 열매들을 어떻게 지나치고 무시하며 먹지도 않고 썩어가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잘 지내게 아주 멋진 여름이야 나는 종종 로테의 과수원에서 화일나무 위에 앉은 기다란 작대기로 꼭대기에 열린 배를 따고 난다네 로테는 나무 아래로 서있다가 내가 떨어뜨리는 배를 받아 든다네 8월 30일 불행한 인간 이래도 나는 바보가 아닌가 왜 스스로를 속이려 하는 것이지 끝날 줄 모르고 날뛰는 이 열정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는 로테에 대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밖에 떠오르지가 않고 나를 둘러싼 세상 모든 것을 그녀와 연관지어서만 바라본다네 그러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내가 그녀에게서 벗어나야만 하는 시간까지만 이라도 빌헬름 내 마음이 나를 자꾸 밀어붙이고 있네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우아한 말숨씨에 매료되어 있으면 점점 내 모든 감각이 팽팽하게 긴장되면서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된다네 마치 살인자가 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은 억눌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더 세차게 뛰기 시작하지만 그럴수록 혼란은 더 심해져만 간다네 빌 필름 나는 가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건지 조차 잘 모르겠어 종종 견디기 어려운 슬픔에 잠겨 그녀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라는 비참한 위로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네 나는 뛰쳐나와 넓은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고 가파른 산을 기어올라 무성한 숲속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다 덤불에 베어 상처를 입고 가시에 찔리곤 하는데 그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라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 약간이라도 말일세 그러다 때로는 피로와 갈증으로 길에 드러넙기도 하고 때로는 보름달이 높이 뜬 깊은 밤 고즈넉한 숲속 구부러진 나무 등걸에 기대앉아 상처입은 발을 잠시 쉬게 하는데 그럴 때면 지치고 긴장이 풀린 나는 여명이 밝아올 무렵 잠이 들어버리기도 한다네 뭐 빌헬른 외로운 집의 독방 거친 의복과 가시덤불로 만든 허리띠가 내 영혼이 갈망하는 위로일세 뭐 잘 있게 이 비참함의 끝은 결국 무덤뿐인 것 같네 9월 3일 여기를 떠나야겠어 빌헬름 흔들리는 내 결심을 단단히 잡아주어 고맙네 이미 2주 전부터 나는 그녀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떠나야 해 로테는 다시 시내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갔다네 그리고 알베르트는 그래 나는 떠나야겠어 9월 10일 그때는 밤이었다네 빌헬름 빌헬름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것이네 자네의 목에 매달려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내 심장을 뒤흔드는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 해가 떠오르면 바로 말이 준비될 것이라네 아 그녀는 지금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 거야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나는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계획을 절대 말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억지로 그곳을 떠나왔다네 어 신이시여 그날의 대화는 얼마나 좋았던가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롯데와 함께 정원으로 나오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다네 나는 키가 큰 밤나무 아래 테라스에 서서 고요하게 흐르는 강 너머로 서서히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었지 나는 그녀와 함께 이곳에 서서 종종 이 멋진 장면을 함께 바라보고 논했었다네 하지만 이제는 나는 내가 좋아했던 길을 걷고 있었지 이 길은 내가 롯데를 알게 되기 전부터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 나를 이끌었던 곳이야 롯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둘 다 이곳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곳은 이제까지 내가 본 그 어떤 곳보다 낭만적인 곳이라네 그곳은 밤나무들 사이로 전망이 탁 트인 곳이라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이미 여러 번 편지에 썼던 적이 있군 기 큰 밤나무가 병풍처럼 주위를 에워싸고 이웃한 작은 숲이 가로수길을 어둡게 만들어 그곳은 사방이 막힌 작은 광장처럼 되는데 그곳에 들어서면 오싹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 나는 아직도 그곳에 처음 발에 들여넣은 어느 환한 대낮에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네 아마도 나는 어렴풋이 그곳이 나에게 기쁨과 고통의 무대가 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아 30분 정도 내가 이별과 제외에 괴롭고도 감미로운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그들이 테라스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들에게 달려가 약간의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손등에 기스를 했어 우리가 테라스로 올라섰을 때 달이 우거진 언덕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어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둠이 잠긴 정자 근처로 갔지 롯데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알베르트와 내가 그녀 양옆에 앉았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그녀 양쪽에서 이쪽 저쪽으로 걷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네 정말 초조한 시간이었어 롯데는 달빛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렸다네 밤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달빛은 테라스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 우리 주변은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풍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 한참 후에 그녀가 입을 열었지 달빛 속을 산책할 때면 언제나 돌아가신 분들이 떠올라요 언제나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내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되겠지요 그녀는 감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 나갔어 하지만 베르테르 우리는 서로를 찾게 될까요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롯데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 내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여기서나 거기에서나 거기에서나 다시 만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 빈앨름 하필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별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왜 그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스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까요 어머니의 모습은 늘 제 곁을 맴돌고 있답니다 고요한 밤에 어머니의 아이들 아니 나의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예전에 어머니 주위로 아이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어 있을 때면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요 아주 잠시만이라도 눈앞에 나타나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맹세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다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아주었으면 해요 저는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외쳐요 어머니 제가 만약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못한다면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입히고 먹이고 금오보다 보살피고 또 사랑해 주었어요 하늘에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나요 당신께서는 숨을 거두면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신께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분명히 신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네 어 피렐름 그녀가 한 말을 누가 그렇게 퇴풀이할 수 있겠는가 차갑게 죽어있는 문자가 어떻게 그토록 성스러운 정신의 꽃봉오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알베르트가 부드럽게 로테의 이야기를 막았다네 지나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롯데 당신의 영혼이 그런 쪽으로 지우쳐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제발 부탁이요 어 알베르트 그녀가 말했지 당신도 그날 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요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시고 아이들을 모두 재운 다음 우리가 작고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있던 그때를 말이죠 당신은 자주 좋은 책을 들고 오긴 했지만 거의 책을 읽을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의 훌륭한 영혼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아름답고 다정하고 쾌활했으며 언제나 활기찬 분이셨어요 신이라면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언제나 무릎을 꿇고 어머니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롯데 롯데 나는 그녀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네 롯데 신의 은총과 어머니의 영혼이 항상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당신이 제 어머니를 아셨다면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어머니는 당신은 만나보시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셨답니다 나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네 이보다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 어머니는 아직 한창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병을 오래 앓지도 않으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운명에 순응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죠 특히 막내 때문에요 마지막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데려오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조금 큰 아이들은 넋이 나가버린 상태였죠 우리가 침대 주위를 둘러싸자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아이들의 머리 위에 기도를 하고 모두에게 키스를 한 뒤 전부 내보냈죠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라오 저는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구나 내 딸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심장과 어머니의 눈을 가져야 한단다 네가 종종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단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느끼고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아내와 같은 정성과 순종으로 아버지를 보살펴드리렴 그분을 잘 위로해드려야 한단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아버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숨기기 위해 밖에 나가셨어요 아마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알베르트 당신은 그때 저와 함께 계셨죠 어머니는 발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으시더니 당신을 옆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당신과 나를 신뢰가 가득한 편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셨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행복할 것이라는 걸 아시는 눈빛이었죠 알베르트는 그녀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외쳤어 우리는 함께요 우리는 행복할 것이요 침착하던 알베르트도 자제심을 잃고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베르테르 그녀가 말을 시작했어 그런 분을 우리는 잃었답니다 신이시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에서 빼앗긴다는 것을 자식들만큼 사무치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동안 아이들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어머니를 데려갔다고 슬퍼했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 하지만 마음 깊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어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내게서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더 세게 잡았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내가 소리쳤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겁니다 나는 그만 가겠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네 나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군요 잘 지내요 롯데 잘 지내요 알베르트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말이죠 롯데가 농담하듯 덧붙였어 그 내일이라니 그녀는 나에게서 손을 빼내는 순간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네 그들은 길을 따라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달빛 속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지 그리고 테라스 바닥에 몸을 내던지고 목 놓아 울었다네 그러다 벌떡 일어나 테라스로 달려 올라갔어 그 아래 기큰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로 롯데의 하얀 옷자락이 반짝이며 정원 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지 나는 두 팔을 그녀를 향해 뻗어보았지만 그녀는 금방 사라져버렸다네 그녀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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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 NC